잘 어울린다. 기정인같이. 거울살크 한번 찍자. 힙하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찍는 거야? 저 모자가 저렇게 예쁠 일이야? 그러니까. 아, 너 기도관 씨 장기적으로도 사진을 잘 찍어요. 하나, 둘, 셋. 잘 어울려. 귀엽다. 힙하다, 진짜. 아우, 예뻐라. 귀여워. 우리 제니 씨 스타일 어떻습니까? 근데 왜냐면은 나 같으면은 그냥. 제니 씨 스타일 어떻습니까? 근데 왜냐면은 나 같으면은 그냥 이거 티셔츠 무난할 수 있는데 약간 살짝 말아가지고. 그만해. 약간 살짝 말아가지고. 그만해. 모자 켜주세요, 모자 켜주세요. 아유, 감독도. 감독도 관두신다잖아. 빨리 하세요. 야, 니한테 감독님만 안 웃고 계셔. 내가 이럴려고 카메라를 잡았나 싶고. 그리미는 오빠는 다음에 체인지예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요. 돌아가면서 잘 밟고 일시킨 사람이에요. 이런 거 쓸까? 야, 이런 거 어때? 그거 써, 이거 써. 엄청 커지는 거. 노란색. 응? 커지는 거 봐. 뭐가 커져? 나중에 풀고. 엄청 커지는 거? 뭐요?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뭐야? 뭐지? 뭐야? 뭐야? 야, 잘 어울린다. 됐다. 이거 주! 인기가요. 1위. 2위. 님과 함께! 야, 너무 웃기다. 님과 함께!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어우, 징그러워. 어우, 징그러워. 어우, 징그러워. 같이 힘들면 안 돼? 원, 투, 쓰리, 포.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루뚜루뚜루. 어, 저걸 찾아준다. 뚜루뚜루뚜루. 우리 유나 많이 변했다. 아, 유나가 진짜 창피해했구나. 나 몰랐네. 잘했어. 아, 오빠 나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아. 저런 모습 좋지 않아요? 남자분들이 저렇게 하면 너무 재밌고 좋잖아. 아, 비트 있어. 네. 나를 망가주면서도 웃기고 싶은 거잖아. 근데 또 여자가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고 같이 맞춰줄 수 있는 게 진짜 또 서로 이렇게 표현인 것 같아. 가자. 어우, 밥이다, 밥이다. 그래, 이제 먹어야지 이제. 드디어 밥 시간. 앉아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아, 장난. 장난꾸러기. 너무 귀여워. 근데 오빠 나 약간 시골 체질인가 봐. 어? 어? 꽤 잘 어울리지? 플로팅인가요? 확실하다, 이건. 대박이다. 예쁘지 않아요? 머리 복근이랑? 인간적으로 되게 잘 어울린다. TV 문학관 이런 거, 드라마 그런 거. 근데 진짜 예쁘다. 서울에서 올라온 선생님. 약간 그런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한상 온다, 한상 와. 뭐야? 왔다, 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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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상에. 소치야? 닭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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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솥. 아, 솥뚜껑. 우와. 와,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나면 사리에 지금 어묵. 어묵도 있어요, 어묵. 어묵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손넘어간다. 아, 먹고 싶어. 와, 진짜 맛있겠다. 제일 좋아하는 거야. 와, 진짜 맛있겠다. 솥뚜껑이잖아, 저게. 맞아요, 맞아요. 맛있겠다. 볼까? 그럼 드릴까요? 네. 자, 뻑뻑살 좋아해요, 아니면 날개 같은 거 좋아? 다리? 양파도 주세요. 이거 다리다, 이거 다리. 아, 먹고 싶어. 아이고, 배고프네. 입에서 침이.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야, 냄새 끝내준다. 미쳤다. 미쳤다. 야,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찜질하고 볼까요? 대박이다. 아니, 근데 저거 먹고 찜질하니까 살도 많이 안 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다시 상탄부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너무 신나. 야, 이 각도 너무 예쁜데? 음! 닭이 너무 맛있다. 내 옆에다가... 하하 하하 하하